무장변화 발화 진화 진화 에볼루슝 소돌 뭐야 왜 또 지불이야 발화 아니 지옥감이라서 지옥뿌림 승승승 승승승 와 이십들 승승승 승승 승승 롸 승승 승승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동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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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재물 한 돌 무적 아니 힘 0인데 한 돌 주는 거 이거 불법 아니냐. 구네코. 역시 디펙트. 타격 타격 수비 드디어 힘 나왔다. 나는 힘을 손에 넣었다. 일단 저금통부터 깨자. 아니? 아니? 재물 호돌. 재물 호돌. 밥 먹고 숨 쉬듯이 해내던 거다. 이게 현실이 없어. 뭐야. 이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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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에는 P 아 이 재물만 강화하면 엘리트 갈 수 있는 거 아닌가? 함 뜨자 약분 택 최고의 방어 카드 약분이 있다면 방대공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무릴룰룰룰룰 희도룡 자는거 너무 안함자임 엘리트간다 음 따서 갚아줘 아 뭔데 핸드 꼬라지 이 적은 공격할 생각이 없어 보인다 이 적은 생각이 없어 보인다 파이얼 파 파 파 파 파이얼 어 마이크색 범벌 아 아 미친 속박사 미래가 바뀌었다 포션으로 바뀐 미래 경진화 야 또 즉 왕타? 뭐? 살아야 한다 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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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쓰레기 게임인가 진짜? 지옥검에서 왕타 나오는거 봐라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hey 흠 흠 흠 흠 흠 흠 2. 3. 3. 4. 4. 5. 5. 5. 6. 6. 8. 10. 10. 11. 14. 11. 10. 11. 12. 14. 15. 16. 16. 15. 18. 20. 21. 21. 22. 21. 22. 22. 벨다스 상섬 벨다스 상섬 고 고통의 표시가 안 나온거 아 아 이연클레드 아 으악 무기 예시 미처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유령 갑옷 시몹 드롭킥 강화는 잘 들어갔네 시몹 드롭킥 시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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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겠네 와 역시 예구리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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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한입에 못먹는 아이언클레드. 약분 나오니까 안 때리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피에는 피포션. 피가 담긴 병. 어둠에 안아줘요. 심오마나 더? 피포션. 피포션. 미션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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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얘네들 왜... 호돌말없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남은 몹들은... 스텝들이 맛있게 먹었습니다. 전투 장비... 악세겠는데... 스텝들은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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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텝awatts... 스텝다 е innerhalb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약과 절단 에너지가 모자라서 다신 계속 쓰는 것도 못하잖아. 불피해. 어차피 펜토라. 저 정도까지는 안 했어도 됐지. 음, 못 먹겠는데. 너브 절힘. 음. 오오오오. 드로겐 일. 어, 압박했네 안돼 잠옷 쇠거 소돌 드로킥 강타 뭐하나 지울게 없네 광포가 누리 마라 영어 고수 1094님 29개월 또 감사합니다 8에너지 잘먹고갑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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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할거다 했구만 잘먹고갑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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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먹고갑 고식 내지는 요소 요소는 자유예요